안산 테라스 빌라 분양 사무실 거실입니다. 시스템 에어컨이 기본 무상 옵션으로 시공되어 있고요. LED 조명과 보조 조명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실 주방 불명 구조이면서고 개방감이 우수하고요. 아일랜드 식탁이 설치되어 있는 주방입니다. 냉장고 자리가 마련되어 있고요. 가습폭탑 설치에 주방 창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방 옆 베란다고요. 안방에도 역시나 시스템 에어컨이 시공되어 있습니다. 파우더룸이고요. 부부 욕실입니다. 중간방에도 에어컨이 시공되어 있고요. 메인 욕실입니다. 하부층에서 상부층으로 연결되는 복층 계단이고요. 상부층에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상부층 전면부 구성이고요. 상부층 후면부 구성입니다. 상부층 중간방이고요. 욕조가 시공되어 있습니다. 테라스고요. 퍼스트 하이츠 분양 사무실 현관입니다. 자막제 보여줍니다.